왜, 왜? 살 빼고 다 날아갔어. 어머, 74였잖아. 저것도 쪘다고 내가 충격받았었거든요. 74만 쪘다고? 겨우 빼놨는데. 안 돼. 어떻게 할 거야, 진짜.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. 저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. 자고 났는데도 별로 안 빠지네. 형, 집에 황사가 뭐야? 얼마나 안 쳐다보고. 이게 무슨 일이야. 집에 혹시 고기 사막 있어요? 아, 망했다. 두 달 넘게 뺀 5kg가. 한 번에 찐 거야? 두 주말에 팍 쪄버리더라고. 그래서 이게 찌는 거는 참 순식간이야. 진짜 빨리 찌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. 아, 괜찮아요. 지금부터 빼면 돼요. 7, 8. 팔 안 넘어간 게 어디야? 서서히 올리면 돼, 지금부터. 맞아, 맞아, 맞아. 가야겠다. 빨리 나가야지. 망했다, 망했어. 아, 우울해. 빼는 건 두 달인데 찌는 건 두 주야, 어떻게. 진짜 열받아. 이틀이었죠, 이틀이면. 아, 짱 나. 오늘 아침 안 먹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빠지겠죠. 1, 2km만 더 빠져라. 어디 가는 건데? 일단 지금 처음 앉은 거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진짜 노력했다. 살 찌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. 꽉 있어야 될 텐데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